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김범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좀 특별한 거 배워볼 거예요. 스푸너리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들으면 이게 뭔 말인가 싶죠? 근데 제가 이거 설명하기 시작하면 듣자마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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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저 이거 아는 거예요. 하면서 막 여러분 마음속에서 드립치고 싶어서 안달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스푸너리즘을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보다 먼저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소리내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걸 읽다가 혹시라도 조금 틀린 부분이 발견된다. 그러면 그거를 잘 체크해놨다가 몇 개 틀렸는지를 바로 딱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제시된 모든 문장들은 이제 요즘 핫한 아이돌 멤버죠. 그 트와이스 트위라는 분께서 이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던 그런 문장들이에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어제는 맑았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오늘처럼 번둥천개가 치던 날이면 전 애인 수진이와 우산을 쓰며 데이트하던 때가 생각이 난다. 그땐 고분 졸목을 따라 직죽진해 노인코레방에 가곤 했지. 막상 들어가 보니 워낙 좁아서 꽁조림 안에 통치가 된 기분이었지만 낭만이 있었는데 말이야. 수진이는 트와이스의 트위를 닮아서 너무 이뻤어. 노래를 부르다 배가 고파지면 같이 피즈 치자를 사먹었어. 오늘따라 그녀가 보고 싶어지네. 자, 몇 개 치렀습니까? 하나, 둘, 셋! 다섯 개! 아닙니다! 여섯 개! 아닙니다! 일곱 개예요, 여러분들. 자, 볼까요? 번둥천개가 아니라 뭐죠? 천둥번개죠. 그 다음에 곱은 골목이 아니라 좁은 골목이었죠, 원래가. 그 다음에 직죽진해. 이거 헷갈릴 뻔했어요. 쭉 직진해.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다 알죠? 코인노래방. 그 다음에 꽁조림 안에 통치가 아니라 통조림 안에 꽁치. 그리고 트와이스 트위. 이거 맨날 헷갈려요, 이거. 트와이스 트위죠. 그리고 피즈 치자. 이거 엄청 헷갈립니다, 이거. 치즈 피자. 이렇게 해서 다 해서 일곱 개였는데 몇 개나 찾으셨나요? 근데 이게 특히 말로 할 때는 좀 더 찾기가 쉬운데 그냥 눈으로만 쓱 볼 때는 진짜 헷갈려요. 몇 개 못 찾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 있잖아요. 영어에도 존재합니다. 영어로는 전문용어로 스너리즘이라 그래요. 근데 이걸 좀 전문용어로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이 스너리어,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사람 이름 따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이런 말실수를 자주 했대요. 그래서 이 여왕님 앞에 가서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Dear Queen, 친애하는 여왕이시여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D랑 Q를 헷갈려가지고 Queer Dean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Queer이 뭡니까? 이상한, 기묘한. Dean은 학장이에요. 그래서 친애하는 여왕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기묘한, 이상한 학장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유명해졌던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스너리즘이라고 했습니다. 명칭을. 자, 그러면 이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볼까요? 배워야 될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A Verbal Error.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Verbal. 말의, 언어의. 오케이? 그러면 말의 오류야. 어떤 말의 오류냐. 지금 전치사 플러스에 관계되면서 나왔으니까 뒤에 완전 문장 나오고 꾸며주죠. 그쵸? 그쵸? 자, 말의 오류인데요. 발화자가 실수로 transposes. 이게 뒤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발화자가 실수로 뒤바꾸는 그런 오류입니다. 무엇을 뒤바꾸냐면 Initial sounds or letters 이니까 이 초반에 나오는 소리나 글자를 뒤바꾸는 거야. 무엇의? 두 단어 또는 그 단어 이상의. 그럼 여기 보시면 두 단어죠. Dear Queen. 근데 첫소리가 D, Q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뒤바꿨잖아. Transposes 했잖아요. 맞죠?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Often to humorous effect니까 종종 재미난 그런 효과로 그렇다. 근데 as, 뭐뭐처럼이에요.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처럼요. 그럼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You have hissed the mystery lectures.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이 문장에서처럼. 근데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이에요? 실수로 발화된 문장이에요. 그쵸? 뭐 대신에 Instead of the intended sentence. 다음과 같은 의도된 문장 대신에. 그러니까 원래는 의도했던 문장은 이 문장인데 이것 대신에 잘못 말해가지고 You have hissed the mystery lectures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 문장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You have missed the history lectures. 이거지. 야, 너 역사 수업 놓쳤어. 너 자가지고. 역사 수업 왜 안 나왔냐? 너 역사 수업 못 들었네? 좀 이런 말이야. 근데 이거를 거꾸로 잘못해가지고 hissed the mystery lectures가 된 거죠. 오케이? 히스하게 되면 마치 뱀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이런 소리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어색해졌죠? 자. 보시면 다 두 단어 이상이죠? 두 단어인데 앞글자 또는 앞소리가 서로 뒤바뀌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뭐 쥐와이스의 트위, 피즈 치자, 번둥천개 이런 것처럼. 그러면 스푸너리즘, 영어 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그거예요. 특히 이제 아빠가 이 언니한테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여동생을 막 때리고 있어. 그래갖고 야야야 그만 때려라고 할 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Hey, hey, hey! Stop sitting your sister! 뭔지 알겠죠? 원래 뭐야? Stop hitting your sister!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잘 헷갈린대요. 또 있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Well, it isn't difficult. 야,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워. Actually, it's perfectly pimple. 얘는 뭡니까? perfectly가 아니라 It's perfectly simple. 아주 단순한 거야. 이거였어요. pimple이라는 단어가 또 따로 있죠? 여드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잘못 발음하게 되면 이렇게 뒤바꿔가지고 perfectly pimple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더라. 이런 것이 바로 스푸너리즘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막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도 엄청 헷갈렸던 게 이거. 그 아, 저 진짜 이런 일 있어요. 아니, 오늘 아침에 저도 메가스터디로 출근하고 있었는데 제가 집에다가 지게와 시갑을 두고 온 거야. 들었습니까? 지게와 시갑! 시게와 지갑이잖아. 그쵸? 이거 헷갈리고요. 그 다음에 또, 또 그 여러분 고등학교에 학교마다 동아리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다들 이거 있을 거예요. 그 동사봉아리 다들 있죠? 동사봉아리. 헷갈렸죠? 방금. 봉사동아리. 아니, 별로 안 헷갈렸나요? 어쨌든. 지게와 시갑, 동사봉아리 이런 거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쨌든. 자, 오늘 이렇게 좀 재미있게 스푸너리즘에 대해서 실제로 배워봤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도요. 이제, 어법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배경 지식에도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전수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